안녕하세요. 루디오입니다. 제가 컴퓨터를 바꿔서 세팅한다고 참 오래 걸렸네요. 곧 생방송도 할 예정이라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어쨌든 이번엔 귀염둥이 카페 룰루를 들고 왔습니다. 근데 이거 참... 라이엇 체포! 그나저나 룰루 진짜 이뻐졌네요. 이 룰루는 진짜... 너도 체포! 참고로 저는 이런 작은 거 안 좋아합니다. 제가 했던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. 저는 체포하지 말아주세요. 일단 피부색부터 바꿔볼게요.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. 자... 로딩 속도 엄청 빠르지 않나요? 제 컴퓨터 CPU가 무려 790X3D에 그래픽카드가 4070Ti에 램은 또 DDR5 32기가에 메인보드는 에즈락해서 죄송합니다. 너무 신나서 그만. 조용히 바꾸기나 할게요. 무지개색 총공격이다! 야... 여기 눈밑점도 있네. 요망한 거 봐라. 헉! 와... 이런 귀도 달려있었네. 옆에 펫이랑 스타일을 맞춘 건가? 어쨌든 이거 취향 집합체네요. 일단 없애볼게요. 깔끔하긴 한데 좀 허전하네요. 머리카락을 조금 추가해줄게요. 피부색을 조금만 더 밝게 해볼게요. 마지막으로 미드버프까지 해주면 귀염둥이 카페룰루 바꾸기 끝입니다. 이것도 나름 귀엽네요. 생방일정이 정확히 정해지면 커뮤니티에 공지해드릴 테니 많은 기대에 관심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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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